그리스도는 그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보면 그것의 영적인 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가 말하는 게 어떤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지가 잘못되어 있다라 그럽니다. 이건 르크만 목사님의 그림 전도지 24장을 제가 요약을 한 것인데 얼마든지 만약 이것이 비성경적이거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비급한 것이고 마귀와 같은 짓입니다. 왜 성도들을 이간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갈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전화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전도지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림의 결과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남아있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서론을 좀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디 벤자멘 오라고 하는 목사도 있고 또 한국교회에 유명한 몇몇 기상교대하는 사람들 휴고와 재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봤는데 너무나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들어 다니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더라도 절대 다수는 그 영상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구나. 그래서 잠깐만 그 사람들이 왜 비성경적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은변으로 뭐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이 되면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을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휴고와 재림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 걸 쭉 봤는데 공통된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지금 이 교회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처녀들이 나옵니다. 처녀들. 그런데 그 처녀들은 혼인식을 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처녀들인데 다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분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신랑 신부의 예를 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잘 이해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녀들과 많은 처녀들하고 한 명의 남자하고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부는 한순규란 처녀여야 됩니다. 교회시대의 성도를 한순규란 처녀라고 말하고 환란성도를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처녀들입니다. 환란성도는. 그러니까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처녀들입니다. 그 중에는 어리석은 처녀도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휴고되는 사람들. 그게 환란성도의 휴고에 관련된 이 구조를 교회시대에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맞습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정기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란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만 휴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조를 연결해야 만 휴고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고는 3단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제가 계속 여기서 가르쳤는데도 그 사람들은 환란성도의 휴고나 교회시대의 휴고나 같은 하나의 휴고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를 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등불이 있으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똑바로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담당을 해야 한다. 행위가 정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갈보리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보유래의 공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회계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밤낮. 그래서 이렇게 회계의 복음에 잘못 빠지게 되면 끝없이 자신을 안심시킬 그 목소나 유튜브를 찾는 겁니다. 돈이라도 좀 갖다 바치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휴고될란가? 아닙니다. 또 지나면 돈발이 떨어지면 또 걱정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휴고되지 못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목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99%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행위구는 자들입니다. 환란 전 휴고, 교회식대의 성도의 휴고입니다. 환란 후 휴고가 환란 성도의 휴고인데 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휴고되는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99%라고 제가 말하냐면 이 환란 성도의 휴고를 찾아내신 분이 역흠한 목사님이십니다. 크라렌스 라킨이고 이 두 분에게서 배우지 않은 모든 사람은 휴고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다. 여러분 배우셨죠? 구약 성도의 휴고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교회시대의 성도의 휴고가 있고 환란 성도의 휴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몰아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애절한 말로서 감성을 자각하지만 불교는 부처에게 돌아갈 때 그 사람들도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부처에게로. 그 사람들도 울고불고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진짜 불교인들은. 마리아에게 돌아가는 카톨릭 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해합니다. 그 사람들도. 은총이, 마야, 은신, 마리아님 어쩌고 하면서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마오메터에게도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어린 양의 심부러스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구약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기 전에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회개입니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그러나 갈부리에서 다 이룬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떤 회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갈부리를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도 이것을 맡고 있는 겁니다. 혼란성도의 휴구의 교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시죠? 첫 열매에 들어있었습니다. 구약성도의 휴구. 그다음에 추수합니다. 교회시대 우리의 휴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삭죽기. 혼란성도의 휴구입니다. 그래서 혼란성도들은 성령님의 아내였습니다. 혼란성도는 성령님의 아내.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이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여우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게 다 다르다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다 같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혼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누십니다. 자기의 몸이 하나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가 되려고 말하는 이것을 외에는 모두 나누시는 분입니다. 세대를 나누시고 구원 받는 방법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것을 모르고 이단 교류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름도 후서 여기 11장 2절에 보시면 고름도 후서 11장 2절에는 여러분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겁니다. 원본으로 썼던 헬라의 말씀을 한글로 이렇게 보존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정혼시키는 겁니다. 이는 한순규란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한순규란 처녀라고 말합니다. 한순규란 처녀이지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들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예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필을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시대의 성도를 한순규란 처녀라고 말하고 그들이 인용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마태 25장에는 처녀들에 대해서 열 번이나 이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처녀들, 처녀들, 처녀들. 한순규란 처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이곳은 여러분에게 교류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교류로 종이하면 여러분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놓쳐버립니다. 신랑을. 그런데 이건 환란성도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야 합니다. 신랑이 왔으니. 예수님 왔습니다.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행위로 준비한 사람들만 혼인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식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 환란성도들은. 그럼 혼인식은 누가 합니까? 게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게시록 19장. 혼인식에 실제 들어가서 혼인을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환란성도는 성령님의 아내이고. 이 차이를 모르면 게시록 19장 얘기 7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건의에게 허락하사 정기를 하고 있는 세마푸를 이렇게 하였으니 세마푸는 성도들의 의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의의로 여러분을 구원 받은 겁니다. 결코 지옥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여러분의 의의입니다. 그것을 잊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국 미시보장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들은 손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우도 있고 후궁도 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도 있고 율법 시대의 사람들도 있고 구약 시대의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손님이 있는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피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신랑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신부의 자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이상한 목사의 말 그럴 듯한 은변들입니다. 정중한 말에 여러분 속아서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고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워낙 이상한 교류들을 많이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99%는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단 바른 성경이 없고 나누지 못하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림을 거부하고 싫어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는데 이 성경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뭐 잘한 것만 올리고 못한 것만 올리지 않지 않습니다. 다 올립니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에 정확한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보좌에 예수님 앉아계십니다. 보좌가 하나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좌가 세기가 아닙니다. 항상 보좌는 단수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 하나님께서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오. 요호 하나님인데 요호 하나님을 언제 찔렸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것을 자기를 찌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서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그게 미혹당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정인이 있고 지금 성경 교제가 다 있는데 제가 예수님 하나님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림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교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에 관한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5구절마다 하나씩 제림이 돼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림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갈부리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제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그때를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사야 40장 자 40장 여기 3절을 볼 텐데 이 3절은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 5절은 제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4, 5절은 비유로 풉니다. 3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강려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에 의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이게 초림에 관한 겁니다. 4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산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주의 영광이 거립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난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모든 눈이 그것을 함께 보는 겁니다. 영광이란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영광이. 이 영광은 예수님의 제림 때의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마국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국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초림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는 마국관을 가시지 않습니다. 만앙의 왕이신데 제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잠깐 왔다가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할 때에 주께서 할 때에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오.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산이 다 구체적인 지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의 도루를 따라 올라오실 겁니다. 제림할 때에.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여러분과 함께 오는 겁니다. 제림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올 때에 아까 그 산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제림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판관기 5절도 한 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좀 성경을 자주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 여기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주야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애돔에 들여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다 산이 낮아질 것입니다. 언덕같이. 이 천연왕국입니다. 지금 제림 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눈이 볼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몇몇 사람들만 봤지 않습니까? 제림 때에는 모든 눈이 모든 민족이.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쳐다본다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단같은 말을 참 그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때 이렇게 조금 좋은 교제를 했는데 시간을 지나서 미혹된 사람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 제림이 왔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몸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잠든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부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림 때 확연하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대살로니아 전서 4장에 보시면 대살로니아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있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혼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혼적인 몸, 혼이 아니고 혼적인 몸을 입습니다. 혼적인 몸이란 뭐냐면 부활하는 몸 이전의 몸이 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기 4장 심지로 보시면 죽해서 호림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치니 내려오시려니 그러면 그리스도 왕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덤에서 어떤 분의 관을 묻을 때에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썩는 겁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몸은.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변화되는데 죽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변화입니다. 체질의 변화되는 겁니다. 썩지 않냐 하는 몸이 있고 썩는 몸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의 우아 정도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래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받을 가장 큰 변화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데 조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보리에서 첫 번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갈보리에 예수님의 덩 위에 내리쳐진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끝났구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받으셨구나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절 연결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는 백보자 심판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 죽고 있는데 소수만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이고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죽은 자가 백보자 심판에 다 쓸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는 세 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재림의 결과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늘 유림해 두어야 합니다.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판단하면 업신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게 알죠? 무슨 말인지 하찮게 얘기는 겁니다. 아이고 별로 나보다 좀 그렇네 이런 생각입니다. 판단하는 거 우리가 모두 그래서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주의하라 이 얘기입니다.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를 구성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각자가 자신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제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합니다. 물론 범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얘기해야죠.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교회가 얘기하도록 여러분 범죄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제 얘기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두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3자가 나서면 항상 이게 증폭됩니다. 말이 말이 말을 낳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유념해서 흥계자매를 대할 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구절은 어디 있냐면 여기 고전 3장 11재를 보시면 고름도 전서 3장 11자 우리가 어떤 기초위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일한 것을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죄를 심판받는 자리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갈부리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성경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1재부터 보시면 이 닦아 놓은 기초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토대고 반석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토대 반석 기초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 토기로 지으면 건축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에 그것을 박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자유한 겁니다. 심판에서 죄가 갈부리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그런데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신고 건축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물줄도 많이 냅니다. 비슷하게 다 합니다. 거리설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데도. 그 대표적인 게 유한 감유교의 유한 신뢰 목사입니다. 10년 동안 목회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힘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르보리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데 그 사실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지성으로 말고만 있죠. 마인드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의 인원수에 너무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명 200명 묻는 게 아니라 그 종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디로 나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고름대 후수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를 백보자 심판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의 심판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심판은 다른 겁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너희는 모든 걸 믿음으로만 하냐 아니라고 믿은다면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행위는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도구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혼이 남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숙으로 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짓누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고. 여러분 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뭘 어쩌고 가장 성경도로 믿는다 그러고 말은 하지만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제가 이 전도지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도 된 구졸도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마귀도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라고 목숨을 다하도록 믿으라고. 그런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한 일에 대한 심판이 그레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여러분 게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 보시면 생명의 책이 펼쳐집니다. 그 생명의 책이 딱 펼쳐지면 뭘 봅니까?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심판석에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복권 사가지고 긁잖아요. 죄인들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갈리는 겁니다. 탁 펼는데 책에 이름이 없어 영원히 불못이 던져지는 겁니다. 단 하나의 죄도 기록되어 있다면 불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 다른 사람은 천 개를 쥐는 데는 저기 더러운 생각을 한 번 했었구나. 용서해 준다. 그렇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지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은 생명의 책을 패는 게 아니라 일한 것의 종류를 살피는 심판입니다. 다 다르죠? 게시록 1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백보자 심판에 상 받는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생명의 책 이름이 기여해질 때가 지워집니다. 대활란도 마찬가지고 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민족들의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입니다. 이는 그들의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도래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휘스러운 자들을 멸망시키라 하심이라고 하더라. 상을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천유남국 때까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대활란 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유남국 때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대활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천유남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고 구약 때도 믿음과 행위였습니다. 교회시대의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모두 지옥입니다. 예수 명접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봐야 지옥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수로 명접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 갈보디도 믿고 제벽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목사 말도 듣고 이런 개명을 쌓았기 때문에 교회시대의 사람은 모두 지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천유남국에서 통치하는 그룹이 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었죠. 열두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환란성도들이 통치합니다. 환란성도들 중에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과해서 천유남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이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성도들 중에는 목이 잘린 환란성도들 한 번 죽었지 않습니까? 예 천유남국에서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르죠? 환란성도들이 통치하고 마지막이 누굽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겁니다. 크리스토인들은 이 세 그룹이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의 성도가 천유남국에서는 통치를 할 것인데 그 다음에 통치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인 군사 독재자이고 철장으로서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변화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못 파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냐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완이 바빌론의 포로로 1차 기완을 했었고 그 다음에 AD 70년도에 한 번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이제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했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예레미야 23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림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렇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제림하시면 다릅니다. 예레미야 23장 5,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위되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그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불리실 겁니다. 주 우리의 의 그분이 어디에 앉아계십니까? 에루살렘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와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견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구원자가 내려오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림에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31장에 보시면 33절 34절에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진 앉아계십니다. 12사도 그 다음 환란성도 우리가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19호를 다세를 분도 있고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매절 은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34절 그러면 그들은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냐 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의 얘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미라 주가 말하느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 은약입니다. 시브리스 8장에 나와있는 뉴 커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매질을 그 은약입니다. 우리는 뉴 테스터먼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피로 맺은 은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철로한 게 되면 이제 이 은약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림의 결과 죄인들과 이방 민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휴구의 날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슬픔과 고통의 날이다 모든 집하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여기 30절에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시대에 여러분에게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입니다. 30절에 그 위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휴구어가 아니고 이건 지상 재림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뒤에 타는 겁니다. 33살에 영원한 몸을 입은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근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마 TV로 생중계할 겁니다. 생방속으로 2억의 군대가 어떻게 전멸하는지를 모든 놈들이 볼 것이며 통곡의 날입니다. 그 날은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날 분노의 날 복수의 날 흑암의 날 심판의 날 무서운 날 이렇게 성경이 다 표현하는 겁니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의 예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으르만지면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펴셨죠? 25장 여기 보시면 31절 보시면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나옵니다. 이 구설은 또 우리 시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어떤 그러니까 이단 교육단에 보니까 지금 양 염소를 갈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보기에 좀 잘하는 사람은 여기 양이 되고 좀 별 볼일 없으면 여기 염소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딱 구분해 놓고 완전히 이단적인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그러니까 대활란 끝날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요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놓고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연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그룹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보좌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 놓으리라. 그들의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의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오라 내 아버지의 보고받은 자들아 최상의 기초가 너희로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니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천년 왕국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46절에 보시면 그러지 못한 염소들은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불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갈보리의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구슬을 연결판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천년 왕국을 유협으로 받는 겁니다. 대활란을 다 무사히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 대활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행위로 잘해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유협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심판이 다르고 이때 양과 염소가 다른 심판이 다르고 마지막 천년 왕국 끝에 백부자 심판이 다 다른 겁니다. 이걸 갔다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아까 서두에 언급한 그 목사들처럼 슈그와 재림이 다 같이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교회 그게 뭡니까 봉사하고 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으신 안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간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스카라의 9장 10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카라의 9장 10자로 보시면 9장 9절은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10절은 재림입니다. 이렇게 각 한 절을 사이에 두고 초림과 재림을 말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살폈습니다. 그때를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에프라엠으로 붙어놓은 병거를 에루살렘으로 붙어놓은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다설이심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다설이심입니다.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이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데리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살로니 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방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길 가운데서 벌주십니다. 대살로니 후서 1장에 보시면 여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지상에 재림했을 때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불과 지루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공부를 좀 했다가 하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가짱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다른 잡단 지식만 가득 싸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멸망이 영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교인들처럼 요아정인들처럼 불못에 던져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 그의 멸망이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복수의 날로 이 제리치상 절음을 이렇게 했는가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포도운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속자인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38절 여기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시면 자 여기 여기 이제 33절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해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예수님을 지금 죽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운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운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운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이다라고 하더라 비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복수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대항하는 자들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다든가 또 그림 전도지가 은혜의 복음을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은 하더라도 그런 비박은 하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본인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 이것 때문에 이 땅은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갈수록 높여지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가장 넓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대활란 때입니다.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자식 사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활란 성전에 지성서 자비석에 앉아서 평화가 있을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사야 2장 사절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사야 2장 사절입니다.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이사야 2장 사절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석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제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2장 사절 같이. 이때가 진짜 평화의 날입니다. 지금은 가짜 평화의 날입니다. 가짜 평화가 가장 왕성해진 그때가 7년 대활날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죽일 때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말은 평화를 말합니다. 뒤에서는 3분의 2의 지구인군을 죽이고 있으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사를 유혹했다 썼던 게 긍정입니다. 참으로 그럽니다. 참으로 부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긍정으로 다가와서 죄를 지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림하시면 천년간 이 지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 후소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 후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후소 2장 8절 데살로니 후소 2장 8절에 보시면 짐승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제림하시면 대활란 때 그가 7년 동안 통치했겠죠. 예수님 제림하시면 산채로 불무새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기는 그 적그리스도 아마 자기 때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탕은 두려움 없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자기의 종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왕성합니다. 게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아까 우리 대살로니 호소 2장 8절 읽으셨죠. 20절 보시면 게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이제 적그리스도 잡힌 겁니다.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항상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둘을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모사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것이 제거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사탄은 언제 제거되는가 게시록 20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천진왕국이 끝났죠. 이제 백부자 심판에서 불모사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미역하던 마귀가 여기 마귀입니다. 마귀 들이 아니고 마귀 루시프입니다. 불과 유황리에 던져지니 그곳에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간 겁니다. 이 애는 천진왕국이 시작돼 간 거고 마귀는 이제 천진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심판태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불모스는 영원한 겁니다. 던져지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규나 여화정인들처럼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결과는 예수님의 죄림으로 이런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땅과 피조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여기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현재 이 땅과 피조물의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스 8장 19, 20절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본다고 그랬죠? 그게 보면 정말 이 자연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여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강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 이제까지 함께 신음함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바꿀 수 없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인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넓고 병돌고 때가 담에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림하시면 다시 돌아가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자기관리를 잘해서 몇 년을 더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림하시면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35장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이사야 35장 1,2절에 보시면 이사야 에서 세 구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이 구절에 건강한 찬양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 그 찬양이죠. 광려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승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오. 레바논의 영광한 곳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려다. 열심히 제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새 세대. 개인도 거듭나지만 땅도 거듭나는 겁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양 5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55장 13절 지금은 가시나무가 나오죠. 엉겅키가 나오는 겁니다. 가시에 뭐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사양 55장 13절 열심히 제림하시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전나무가 나온답니다. 찔레를 대신하여 도검양 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죽게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숙이 될 것입니다. 이사양 55장 13절입니다. 제림하시면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땅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니까 엥가인들과 병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겁니다. 65장 25절로 보겠습니다. 이사 65장 25절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오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뱀은 무슨 문제가 있죠. 끝까지 흙을 먹습니다. 그들의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던 그러한 잔인한 사륙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땅도 변하는 겁니다. 끝으로 사회 전반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거 보면 이사 11장 6절 보시면 여러분 고집쟁이 불신자들 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속이 타죠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사 11장 6절 에서 9절 까지 11장 6절 보십시오. 또한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 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먹으며 암소와 곰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찌푸먹으리라. 또 전문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상련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려 손을 세상이 주류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겁니다. 지금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만 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 아는 겁니다. 주를 예수님 믿으라고 그때는 소리치면 안 됩니다. 보고도 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천연당국은 제지 마시면 반성경적인 모든 지식은 다 사라질 겁니다. 3대 우상이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3대 우상 종교 과학 교육 교육은 가로열고 철학입니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아 전서 5장 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구조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러컴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우리만 알고 해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대살로니아 전서 5장 3절입니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휴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올라갑니다. 우리는 누구는 안고 누구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행기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아니 그날들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의 속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겁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방탄하게 밤의 자녀들하고 어디 같이 돌아다니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고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사명과 창구를 르크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끝에 모든 피전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여권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짜복음 말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럼 물질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내 시간이나 열정이나 재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쓰임 받는 자매님들은 보십시오. 전도지를 만들고 보내고 하는 데 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 수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줄 수 없으면 기도 물질로도 주기 어렵고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연주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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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